안녕하세요. 하수담이에요. 오늘은 김순년 작가님의 그게 사랑이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붓 동생들을 돌보라는 의붓 아비와 순이를 못 믿어하는 엄마를 떠나서 순이는 기숙사가 있는 양재학원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순이에게 5년을 기다려달라는 나조기와의 사랑은 어찌 되어갈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냐 김순녀 두 번째 시간 뒷조사 순이가 양재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어쩌면 조기가 영채에게 말했을 것이다. 순이가 영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영채와 영채언니가 순이를 찾아왔다. 영채언니는 양재동의 말죽거리 농사꾼 집으로 시집을 갔다는데 모습은 독골에서 살 적보다 더 촌티가 줄줄 흘렀다. 꽤나 고생스러운 몰골이었다. 농지에서 일만 하던 행색으로 나타나서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이라며 오이 세 개와 호박 하나, 가지 두 개를 순이에게 주고 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되었고 홍수가 났다. 갑작스레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거리며 불빛을 발하더니 우르릉 쾅 하고 벼락을 때려댔다. 그것은 삽시간의 일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청해가 아궁이속의 연탄불을 갈기 위해 꺼내다가 놀라면서 달구어진 불집게를 마당에 내던져버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쇠를 들고 있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연이어 천둥이 우르릉 콰당 울리더니만 시커먼 구름대가 몰려들면서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진 소나기의 양은 감당도 안 될 정도였는데 양동이로 퍼붓듯이 내린 빗물들이 산 위에서 모여 한꺼번에 아래로 내리흘렀다. 빗물들은 곧 합세를 해서 한옥의 골목대로 들이닥치자 사람이 다니는 길은 물길로 변했다. 그리고 그 물들은 부엌은 물론 이련이와 아궁이 속과 마당까지 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불을 뗄 수도 없게 된 방에는 곰팡이들이 득실거려 돼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지자 순이는 또 고민에 빠졌다. 여기도 사람 살 곳은 못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올라온 미경이가 먼저 불평을 토로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는 절대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순이가 궁금해서 물었다. 이참에 다른 학원으로 갈 거야. 미경이의 말에 모두들 미경이의 입을 쳐다보면서 의아해했다. 미경이는 순이보다 한 해 먼저 들어온 탓에 학원가의 소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 순이가 또 묻자 미경이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다. 어디에 좋은 곳이 있어? 이번에 이사장하고 조숙 선생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었어. 초급반 학생들이야 뭐 원장 이름만 보고 들어왔지만 사실 원장은 실력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기초 6개월 과정만 맡았고 정작 연구반을 맡고 있는 조숙 선생이 진짜 기술자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조숙 선생을 보고 몰려드는데 학생이 많으면 보수도 그만치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두세 이사장이 돈은 움켜질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른대요. 사실 원장도 자사전을 써서 이름만 날렸을 뿐이고 기술은 전혀 없잖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사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야 함께 사니까 그렇다지만 조숙 선생은 다르잖아. 남인데 그만한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지. 조숙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모두 특출난 기술자들이 됐대요. 옴맵씨가 아주 예쁘게 나오거든. 실력으로 치면 조숙 선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데 학생이 많아지면 월급도 올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한 푼도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래. 그래서 싸웠대요. 이사장은 본래 구두세인 데다가 억척이고 수당가이거든. 순위가 들어보니 미경이의 말은 옳은 것 같았다. 기왕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되는 일이라면 실력이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원장은 실력도 없으면서 이름뿐이라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물 필요는 없다. 이참에 차라리 조숙 선생님에게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허우대만 좋은 것보다는 실속이 더 중요할 것이다. 거기에다 요즘에는 일본과의 극교가 비틀어져서 일본 유학의 길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에서는 지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의 착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것을 거절한 탓에 당분간은 일본 유학 따위는 엄두도 못 낼 지경에 이르러서 순위가 미경에게 물었다. 학원 위치는 어딘데 여기서 아주 가깝지 종로 5가야 기숙사도 얻어준다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로 옮겨가자 순위가 옆에 있던 제숙이와 정혜를 부추겼다. 미경이도 선동했다. 가고 싶으면 어서 둘 같이 가 이참에 함께 가면 더 좋지 미경이의 공고에 제숙이와 정혜가 대답했다. 언니가 가면 우리도 같이 가자. 제숙이와 정혜는 순위의 한 해 후배였고 한꺼번에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 그동안의 순위는 일본 유학이 목적이어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본어 교육까지 열심히 받았었지만 이젠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그만두기로 작정했다. 차라리 일본 유학을 가지 못할 바에는 기술이나 잘 배우자는 속셈이었으므로 셋은 미경이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서 종로 오가로 갔다. 조숙 양재학원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조숙 선생이 반겼다.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 나이든 아주머니들 뿐이었다. 이들은 명칭보다는 실속을 택한 사람들이었는데 햇병아리 같은 싱싱한 처녀 셋이 나타나자 학원에는 활기가 생겨났다. 앞날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조숙 원장은 돈까지 내주면서 기숙사를 얻으라 하였고 셋은 합의를 본 다음 회기동의 기찻길 바로 앞에 전세방을 얻었다. 회기동의 전세방은 기억자 집의 끝방이었다. 기찻길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갈 적마다 선반 위에 얹어놓은 물건들이 떨어지는 일은 예사였다. 셋이 사는 방 바로 옆에는 마루가 있었고 마루 건너에는 주인 내외와 아들이 살고 있는 방 두 개가 기억자로 꺾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 연이어 부엌 바로 옆에는 또 하나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세 명의 남자 형태들이 새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순이네가 기가할 방에서 문을 열면 비즈듬하긴 했지만 남자 삼형제가 기가하는 방 안까지 얼핏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어떤 때는 빤히 들여다볼 정도여서 호기심 많은 세 처녀는 그들 구경에 한창 열을 올렸다. 창호지 바른 문에 손가락 하나로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는 날마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동정을 살폈다. 야 형이 바가지에 쌀을 들고 나온다. 밥을 하려나 봐. 둘째는 세수를 하고 있네. 왜 아직까지 막내는 안 보여. 아직도 안 일어났나? 대부분 그런 종류의 중계였다. 일상으로 보면 그 일은 하나도 우습지 않았지만 젊은 혈기의 처녀들에게는 그런 것들까지 웃음거리가 되었다. 셋은 번갈아 가며 문구멍을 내다보며 그때의 그때의 상황들을 중계하고는 웃읍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서 깔깔깔 웃어재켰다. 웃는 소리가 커질라 하면 주인 아줌마가 와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따라 웃으면서 감탄까지 했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소? 하긴 그 나이에는 소똥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을 때니까. 아무튼 싸우면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는 낫네 하면서 돌아가곤 했다. 처음에 이사를 와서는 기찻길 바로 아래인지라 기차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까지 설쳤지만 나중에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도 아주 익숙해져서 기차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든 살기 마련인 모양이었다. 별일도 아닌 것들을 보거나 듣기만 해도 웃어재키니 웃음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산다는 일은 얼마나 행복하면서도 즐거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란 것을 길을 지나 놓으라면 길가에 포도한 무더기를 놓고 파는 노파에게 포도한 뭉텅이를 사서 단번에 모두 먹어치우는 식성까지 발이 아니 날로 살이 불어갔다. 거기에다 집이 주문지닌 정혜의 집에서는 수시로 마른 오징어와 곶감들을 보내주었고 원주가 고향인 제숙인의 집에서는 김장철의 제숙아버지가 김치를 많이 날라다 줘서 겨울 내내 잘 먹었다. 안집에서도 객지로 나온 처녀들이라며 김치와 몇몇가지의 반찬들을 주었는데 비록 여러가지 반찬은 없었지만 밥솥 한지채로 상에 올려놓고 김치 버터 고추장만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맛이란 진정한 꿀맛이었다. 위부다비 밑에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잔소리로 인해 순이는 매일 소화가 안되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다. 웃으며 먹는 족족 소화가 잘되니 마음도 평안해졌고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다.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채가 순이를 찾아와서 자랑을 했다. 순이야 나도 양재학원에 등록했다. 그 말에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무엇하러 넌 이 방면으로는 소질이나 취미도 없잖아. 그냥 집에서 놀기가 너무 심심해서 영채의 말은 간단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순이의 내류를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기분이 나빠졌다. 영채는 왜 관심조차 없던 양재학원에 비싼 돈까지 주면서 등록했을까? 대학도 상과로 진학했었는데 말이다. 아무래도 수상해. 조기는 그랬었다. 순이가 자신의 불허한 처지를 고하자 그런 구질구질한 소리들이 듣기 싫어서 였는지 한마디로 내질렀 썼다. 소설이나 써보지 그래.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순이는 곰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구질구질한 사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사연들을 남에게 털어내지 말고 소설이나 써보라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조기가 순이에게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해놓고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영체를 밀사로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순이는 기분이 잡쳤다. 조기로부터 무슨 감시의 명령을 받고 나타난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옆에서 순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지켜봐달라는 의미였나? 그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영체가 순이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의심부터 들었다. 영체가 차라리 신부수업을 위해 요리를 배워보겠다면 몰라도 양재는 취미가 아닌 기술 양성의 길이기 때문이었다. 직업적으로 나가는 길인데 취미도 없고 소질도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관심까지 없는 일에 등록을 했다니 고개가 갸웃거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체가 놀러온 날 기숙사에는 순이의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육사생도를 애인으로 둔 또 다른 영체도 있어서 재숙이가 놀려댔다. 언니는 영체들의 친구네 나영체 김영체 그리고 또 있잖아 권영체 듣고 보니 정말 그래서 순이 자신도 놀랐다. 정말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순간 말을 바꾸어서 논산여고 출신인 정의가 제안을 했다. 야 우리 이렇게 멍청하니 서로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막걸리나 마시자. 그래 그거 좋겠다. 누군가 찬성을 하자 정의가 달려가서 막걸리로 사왔다. 막걸리를 마시려는데 나영체가 제안을 했다. 야 이걸로 쏘서 어떻게 마시냐 설탕을 타서 마시자. 그래 그렇게 하자. 막걸리의 맛도 모르던 친구들인지라 그렇게 합의를 보았고 영체의 말대로 막걸리에다 설탕을 타서 마셨다. 달짝 지근하면서 마심호 없이 좋았지만 막걸리에다 설탕을 타서 마시자 갑자기 치기가 뱅 돌면서 온몸 속으로 퍼져나갔다. 머리가 뱅뱅 돌아가자 정의가 효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통곡해대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방바닥까지 쳐대며 일행을 향해 삿돼지를 거뜨려서 소리쳤다. 야 너희들은 내 친구 맞냐? 친구라는 것들이 내 맘을 알기냐 하냐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친구야? 지금 내 속에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난 정말로 지금 너무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다. 알겠어? 정의는 가슴을 쥐어 뜯어가며 몸부림을 쳐댔다. 순이가 물었다. 무엇이 그리 속상한지 말을 해야 알잖아. 말은 하지도 않고 혼자 끙끙거리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너의 맘속을 알겠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봐. 말을 해야 우리도 알 거 아냐. 그때서야 정의는 자초지정을 털어냈다. 난 말이다. 우리 주영 선생님을 몹시 사랑한다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영 선생님이 군대로 갔고 강화문에서 복무를 하고 있어서 나도 양재학원으로 왔단 말이야. 내가 뭐 바느질하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야. 주영 선생님과 저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 반년이 지나고 1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선생님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러니 내 속이 얼마나 탔겠냐고. 정의는 설명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때렸다. 언급결에 선배가 된 손희는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정의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서 재차 물었다. 야 내가 말하는 주영이란 놈은 대체 어디쯤 있는데 주소가 어디야. 그렇게 놈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마. 나의 선생님이라고. 가정교사 선생님. 내 언니의 동기 동창생. 정의는 말의 말미에 힘까지 주었다. 그래서 손희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면회를 가야잖아. 찾아서 가보지 않고 왜 그리 끌탕만 하고 있어. 면회가 썼는데 만나주지도 않든 그 알량한 가정교사 에게 니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는데도 너를 못 본 척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이건 순전히 나 혼자만의 짝사랑일 뿐이야. 우리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속이 타린 줄도 몰라. 그래서 내 속은 더 탄단 말이야. 그렇다면 니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선생님이 어디에 있다고? 광화문 방첩대에 있어. 거기 가서 면회 신청을 하면 나와. 주정할 때와는 달리 정인은 술이 확 깨었는지 조근조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주소와 방법까지 알려주었으므로 순희가 대답했다. 알았다. 그럼 우리가 대사로 나갈 거다. 가서 너의 속마음을 알려주고 확답까지 받아올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처녀들 일행은 모두 막걸리가 안겨준 치기에 이끌려서 몸을 비틀거리며 광화문의 방첩대로 향했다.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다. 주영이나 나타나더니 때로 몰려온 처녀들을 보며 눈이 희둥그레져서 물었다. 무슨 일들이시죠? 순희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다. 정혜를 아시죠? 박정희 네 압니다. 정혜를 사랑하시나요? 그 물음에 주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정희는 제 여자친구의 동생일 뿐입니다. 그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희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으시고요? 물론입니다. 제가 정희에게 뭐 어쨌다고들 이러세요. 정희와 나는 제자와 선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정희는 댁을 무진장 사랑한다고 하던데 왜 그쪽은 정혜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정희의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서 돌아들 가십시오. 저는 바쁘니까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정히 말하고 주영은 부대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술취한 정희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된 일행들은 어이가 없어져서 모두들 한바탕 투덜거렸다. 정희의 저 멍청이 말이야 저 혼자서 착사랑을 하며 끌탕만 하고 있었네 이게 뭐야 우리만 망신당했잖아 민망해진 일행들은 불평을 해대면서 기숙사로 돌아왔다. 정희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정희는 다음 날 보따리를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눈썰미가 있던 순희는 손재주까지 있어서 습득하는 일이 무진장 빨랐다. 남들은 정장을 배우고 있을 때 순희는 정장을 이미 다 마치고 코트를 손수 만들어서 입고 다녔다. 일행을 부축해서 학원까지 옮기게 했던 미경이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졸업도 하지 않고 고향 전주로 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영채도 등록금을 낸 만큼만 겨우 다니더니 조용히 학원을 그만두고 독골로 내려가 버렸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제숙이와 순희뿐이었다. 둘은 졸업을 한 뒤에 조숙선생의 주선으로 취직을 했는데 순희는 미아리 버스 종점에 있는 양장점의 양재사가 되었고 제숙이는 회기 양장점의 보조가 되었다. 양재사는 손님 맡기 재단 재봉 마무리 일까지 모두 해야 되는 그야말로 전문 기술자를 일컬었고 보조는 양재사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 잔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을 말했다. 그런데 순희가 가게 된 미아리의 버스 종점에는 버스만 오가면서 먼지만 펄펄 날릴 뿐 양장점을 찾아오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루종일 작은 공간에 앉아서 버스가 들락거리는 날리는 먼지만 뒤집어수고 있자니 한심하게 짝없어졌다. 거기에다 말법까지 없으니 사는 일이 더 차량하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혼자 앉아서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생지옥 같은 일상이 하루하루가 조금씩 지쳐가게 되자 순희는 어쩔 수 없이 양장점을 그만두었다. 다시 갈 곳이 없어진 순희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당도하자 엄마는 눈을 흘리면서 욕을 퍼부어댔다. 나갔으면 돌아오지나 말일이지. 뿌어루 다시 들어와. 그랬지만 순희는 하는 수 없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냥 욕을 먹으면서 버텨야만 되었다. 그냥 견뎌야만 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화천의 오은리에 살고 있는 훈씨 처가 와서 순희를 꼬드겼다. 훈씨는 의부다비의 친동생인데 전쟁 때 형을 따라서 함께 올람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의부다비가 결혼을 시켜주고 미군부대 식당의 주방장으로 오은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 나름대로 생활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훈씨 처가 말했다. 너무 말이다. 그리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왜 집구석에 처박혀서 죽치고 지내냐. 기술을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써먹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나를 따라서 가자. 내가 취직을 시켜줄게. 훈씨 처의 말이 순희에게는 구세주같이 들렸으므로 순희는 얼른 훈씨 차를 따라 나섰다. 훈씨가 살고 있는 오읍니로 말할 것 같으면 몰람으로 보내지는 군인들의 훈련장이 있는 곳이었다. 맹후부대가 미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군부대도 있었는데 훈씨 처는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미장원으로 갔다. 미용사는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처지여서 시집도 못 간 처녀였는데 차려놓은 미장원이 잘 되자 이번에는 미장원 옆에 있는 빈 가게를 빌려 양장점을 차릴 국리를 했던 거였다. 거기로 가자 미용사가 순희를 반겼다. 아마 이들은 둘이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어서와요 잘 왔어요 서울서 좋은 기술을 배웠다면서 우리 함께 일해요 싹싹 하면서도 매우 친절한 언니였다. 그러나 미용사는 미용에 관한 일만 알 뿐 양장의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순희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또 대우도 그에 걸맞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다. 미용사 언니는 삼시세끼를 따뜻한 밥으로 지어주었고 돈 관리까지 알아서 하도록 맡겼으며 양공주들을 부추켜서 좋은 소문을 오운 동네에 퍼뜨려 주었다. 우리 양장점에 옷을 맞추러 와요. 서울서 인류 양제사가 왔어. 그런 말에 홀린 양공주들은 다투어서 옷을 맞춰 입었다. 화천 시내까지 나가서 옷을 맞추자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순위 양장점에서 맞추면 말처럼 옷은 정말로 훌륭하도록 몸에 잘 맞았고 맵시도 좋았다. 보기에도 멋졌으므로 인기가 많아졌다. 역시 조숙 선생님의 가르침은 훌륭했다. 모두가 조숙 선생님의 덕분 같았다. 먼 곳 화장 시내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 양공주들은 심심하면 옷을 맞춰 입었다. 석 달을 그렇게 분주히 보냈는데 훈시가 순위를 호출했다.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말이다 부모가 없냐 돈이 없냐 왜 좋은 기술 가지고서 남의 밑에 가서 고용 사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순위가 의부 답이로부터 늘 듣던 말이었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진 순위가 반박했다. 제가 어디에 돈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 나무 밑에서 일하지요. 그러자 훈시가 썩 나섰다. 돈은 내가 대주마 너는 화천시내로 나가서 양장점을 운영해 내가 차려줄 것이니 일단은 그 집에서 나와라. 알겠니? 명령조였다. 하긴 순위가 오흥리까지 오게 된 것도 순전히 훈시차의 덕분인지라. 순위는 어쩔 수 없이 훈시의 말에 복종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다. 이 총구석에서 일을 하느니 화천시내면 더 좋을 것이다. 양장점으로 돌아온 순위가 미용사 언니에게 그 말을 하자 미용사는 너무 서운해했다. 정성껏 최고의 대우를 해줘왔는데 훈시가 그랬다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이다. 훈시가 순위를 데려간 곳은 화천시내의 경찰서 앞에 있는 양장점이었다. 자리도 좋았거니와 이미 터전을 잡고 있어서 달리 준비할 것도 없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일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훈시처는 순위가 기가할 방까지 얻어주었다. 순위가 만들어내는 옷들은 모두 손님들의 마음에 꼭꼭 들었으므로 입소문은 순식간에 화천시내로 퍼져나갔다. 삽시간에 손님들이 줄을 이었으므로 그 많은 일감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도저히 순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자 순위는 제숙이를 불러들였다. 그 즈음 제숙이는 회기 양장점의 보조사를 그만두고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면서 다시 원조에 내려가 있었다. 순위의 부름에 제숙이가 반기며 찾아왔다. 언니 나 월급 따윈 필요 없어 앉아도 되니까 그냥 기술만 익히도록 해줘. 데리고만 있어주면 돼. 제숙이는 순위와 동갑내기였지만 고등학교의 후배인 탓에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면서 선배 대접까지 해주었다. 아울러 순위도 그랬다. 제숙이로부터 선배 대접을 받으니 어른인 척을 해야만 되었다. 거기에다 회기동의 기숙사에서 5개월이나 한방에서 기숙했던 탓에 서로 간 스스럼도 없었다. 그리하여 순위는 일의 분담으로 순위 자신은 손님을 받으면서 재단과 마무리를 맡았고 제숙이는 재봉일만 하도록 배려를 해줬다. 그랬지만 제숙이는 일손이 곰떠서 미처 순위를 따라잡지 못했다. 일감들이 너무 많이 밀리면서 어떤 때에는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벽에 걸린 천두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앞까지 써댔다. 그의 행동에 놀란 순위가 물었다.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강가무 강가무 소식이니 이러지. 왜 돈은 안 주는 거요? 어서 돈을 내놔요.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그 말에 어이가 없어진 순위가 물었다. 이 양장점을 월부로 샀다구요? 월부로 파셨단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몰랐어요. 보아하니 일감이 많아져서 양장점이 잘 된다는 소문도 났던데 빨리 내 돈이나 안해놔요. 어서 몰랐네요. 그런데 왜 월부로 사요?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암튼 어서 돈을 내놔요. 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언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하도 보채는 통해 순위는 훈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 작은아버지 이 양장점을 월부로 사셨어요? 그래 왜요? 왜라니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런 것도 모르냐? 지금 나는 바쁘니까 이만 전화를 끊어라. 하구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순위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먹는 것과 쓰는 것까지 아껴 품품이 모은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중년 남자에게 넘겨주었다. 돈을 받은 중년 남자가 가면서 엄포까지 쳤다. 다음 달에는 절대로 날짜를 넘기지 말아요. 제 날짜에 맞춰서 딱딱 돈을 내놓으라고요. 알겠어요? 중년 남자에게 그동안의 피탐처럼 모아둔 돈을 다 빼앗기고 나니 순위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자기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서 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훈씨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양장점을 사줄 거처럼 큰 소리 치더니만 겨우 얼부로 사서 순위에게 갚으라는 식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양장점의 주인이 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니까 불쌍한 순위를 이용해 먹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랴. 의부다비도 그랬었다. 작은 집에서 잘 있는 순위에게 공부를 시켜준다고 꼬두겨서 중학교를 보내놓았다. 처음에는 의부 딸이라고 책도 헌 것 옷도 헌 옷 학비는 작은 아버지의 빈민 증명서를 받아다가 반값만 냈다. 그래놓고서 순위가 성인이 되기 전 열일곱 살 때 순위 명의의 재산을 팔아오도록 엄마에게 강요했었다. 그래놓고서 그 판 돈으로 자기 앞으로 땅을 샀다. 이런 짓들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런데 훈씨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서 순위의 노동력을 가르쳐 심산이었던 것이다. 가까운 친척이라 여겼는데 역시 남이었다. 그런 게심한 마음으로 신음에 쌓여있는데 조기가 순위를 찾아왔다. 이런 기분이 잡쳐있는 와중에 무슨 일로 조기가 찾아온 것일까? 순위는 그게 궁금했다. 대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지만 순위는 일을 멈추고 손님 대접을 위해 조기를 데리고 화천강가로 나갔다. 화천강은 바다처럼 넓었다. 잔잔한 물결이 한없이 수평선으로 펼쳐있어서 끝은 까마득하게 보였다. 그 먼 곳으로부터 밤이 되면 확성기를 통해 노래가 흘러나왔었다. 아 아 나는 차아리 노래의 제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외쳐대는 어느 남자 가수의 목소리가 순위의 귀 속으로 쏙쏙 들어와서 박히곤 했다. 순위는 속타는 가슴의 답답함을 그 남자 가수가 노래로 대신해서 불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호소하는 목소리가 신금을 울려주면 순위의 마음은 강상류로 치달았다. 강의 상류에는 댐이 있다. 1944년 일본의 총독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군수공장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곳에 댐을 만들었고 고인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대봉오라 이름을 붙였단다. 그런데 1955년 11월 18일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 승만이 육사단 방문을 기념해서 파라호라고 개명을 했단다. 파라호란 의미는 오랑캐를 물리쳤다는 것인데 1951년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42일 동안 이곳 화천의 대일이 북한강변 461 도로에서는 한국의 육사단 일개 소대가 퇴각하던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을 물리쳤다는 의미란다. 이때 퇴각하던 중공군들은 호수를 헤엄쳐 달아나다가 2만 5천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일개 대대가 생포된 장소다. 그 중공군들이 순이의 아버지를 북으로 납치해간 장본인들이다. 그런 전설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기가 순이에게 말했다. 눈 좀 감아봐. 왜요? 글쎄 어서. 순이는 조기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는데 감각으로 느껴졌다. 조기의 손이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기는 순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자 이제 됐으니 눈을 떠봐. 순이가 눈을 뜨니 과연 반지였다. 금이었는데 얇고 가벼운 것을 보니 반동 같다. 돈 없는 조기가 성의껏 돈을 모아서 장만해 온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생일 선물이야. 생일? 오늘이 순이 생일이잖아. 그러고 보니 순이는 이제껏 생일이라고 누려본 적이 없었다. 늘 사는 게 바빴고 또 천덕구러기 어서 누가 생일을 차려주는 일도 없었다. 더군다나 엄마는 순이의 생일 따위는 염두에도 없어서 순이의 생일날에 호박죽을 끓인 적도 있었는데 조기는 순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생일 선물 치고는 좀 이상했다. 웬 반지야?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징표가 아니던가. 그런 선물을 갑자기 받자 순이는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 아직은 아닌데 왜 이리 서두를까? 순이는 분명히 영채에게 말했었다. 그냥 만나 보는 거다. 더 이상은 아니야. 그 말을 영채가 조기에게 전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또 있다. 남산의 중국집에서 5년을 기다려달라는 조기의 청에 그럼하고 웅했을 뿐인데 조기는 순이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생일 선물 이라며. 양장점에 들어오니 낯선 남자가 재숙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것을 본 조기가 남자에게 되들었다. 순식간에 두 남자는 치고 박을 정도의 기세로 다툼질을 벌이기 시작했다. 순이가 옆에서 보기에는 별스런 일 같지도 않은데 저들은 왜 싸움까지 벌이는 것이지? 이러다 큰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데 언제 싸웠느냐 듯이 두 사람은 악수까지 나누며 화해를 해버렸다. 도대체 남자의 심리들이란 알 수가 없었다. 저리 지시있게 하야할 일을 왜 싸우는 것이지? 쌈딱들인가? 밤이 깊어졌다. 순이는 제숙이와 함께 자던 방을 조기에게 내주었다. 손님 임으로 손님 대접을 해야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제숙이와 순이는 양장점의 재단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냈다. 다음 날의 조기는 일찍 떠나갔지만 순이는 조기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반지를 벌써 준 것이지? 족쇄인가? 며칠 후였다. 순이는 양장점에서 사용할 천들을 사려고 서울로 가야만 되었다. 가는 길에 창경원 구경도 하자며 훈시 처와 제숙이가 통행을 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사기 전에 셋은 창경원으로 갔는데 순이는 거기에서 조기를 불러냈다. 그동안의 조기는 원주에 머물다가 형과 삼촌이 졸업한 뒤에 야간 대학에 들어갔고 낮에는 직장에 나간다고 했다. 넷이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노는데 조기가 순이의 위아래를 살피며 한마디 던졌다. 설이 너무 많이 쪘어. 그 말에 순이는 약간 조기에 대하여 실망을 했다. 이 사람은 겉모양에 대해 꽤나 신경을 쓰고 있구나. 순이는 일을 하느라 자신이 살찐 것도 몰랐었는데 조기의 말을 듣고서야 살이 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살피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는데 조기가 알려주었다. 아마도 조기는 살찐 여자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 말에다 조기는 또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고3 때였어.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굴러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몰라. 아직도 생생해. 그 말을 왜 조기는 순위에게 하는 것일까. 구태여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 자기에게 잘해달라는 식의 당부일까. 거기에다 또 덧붙여서 주절거렸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근무가 끝나면 술을 마시오. 얼마나 혼자서 퍼마셨는지 정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마셨는데 집은 어떻게 잘 찾아갔는지 모르겠어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면 울타리 안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야. 안집에 미안해서 초인정 누르기가 싫으니까 담을 타넘은 다음에 정신을 잃고 그냥 거기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 그 말에 순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술이라면 순위는 진저리가 났다. 작은아버지도 술주정 뱅이었고 의부다위도 술주정을 그리 많이 했었는데 조기도 그러는 모양이었다. 조기는 일없이 이렇게 주절거리는 말마다 순위의 가슴을 콕콕 찔러서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다. 괜히 불러냈나 이런 상황이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러니 날 보고 어쩌라고 대체 무슨 의미들이야 생일 선물이라며 순위에게 반지를 주더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인가 순위는 그랬다. 조기로부터 다른 여자와 비교되는 것도 싫었고 작은아버지처럼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것도 싫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고생을 힘들다면서 괴로워 한다면 생활력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결단의 순간 양장점에 새 천들을 많이 사다가 진열해 놓으니 손님들은 밀물처럼 몰려들어서 일감들은 산처럼 늘어났다. 그런데 재숙이는 열심히 쉬지 않고 재봉질을 해댔지만 굼뜬 솜씨인지라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해내지를 못하였다. 순위가 하는 일에 비해 재봉일이 자꾸 밀리게 되자 순위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엄마 집에는 쓰지도 않는 재봉틀이 두 개나 있다. 그것을 하나 가져오면 순위도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짬짬이 박음질을 도와주면 일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훈씨 처에게 말했다. 작은 엄마 엄마 집에 가면 재봉틀이 두 개 있어요. 한 개만 달라고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자 역마살에 끼어서 돌아다니기를 즐겨하는 훈씨 처가 대답했다. 그래 그러면 좋지 뭐 내가 얼른 다녀올게. 얼씨구 조태하는 마음으로 곧장 원주로 달려가더니만 이내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는 그랬다. 내 엄마가 말이다 지난달이 산딸이었단다. 한 달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고 있대. 아마 산 구환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순이가 물었다. 외할머니 는요? 엄마가 양키 물건 장사를 하는 내내 외할머니는 엄마 집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주었었다. 사실 여자가 하는 일은 그랬다. 누군가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해주지 않으면 돈벌이는 불가했는데 엄마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다. 가난한 친정 어머니를 집에 불러다 놓고 부려먹었는데 하는 일이란 주로 아이들을 보는 일과 집안 살림살이를 모두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서 장사에만 몰두했었다. 내 외할머니는 치매가 와서 작은 아들 내로 갔대. 그럼 작은 엄마가 산발해지를 해주고 오지 그랬어요. 그러자 흥시처가 버럭 화를 냈다. 요기 일은 어쩌고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나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억하 심정이 치솟아 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다. 여기에서 작은 엄마가 하는 일이 뭔데요. 그냥 놀고 있잖아. 자기 집으로 갔다가 또 여기로 왔다가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남도 아니잖아요. 작은 엄마 형님이고 결혼식까지 올려준 부모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도 못해줘요? 내가 지금 작은 엄마의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내 일이냐? 우리 일도 되고 내 일도 되지. 이게 어째서 내 일이에요? 명의가 작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는 왜 월부를 샀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돈이 없으면 살 생각 일랑은 하지 말든지 돈도 없으면서 왜 있는 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있는 나를 빼내다가 이따위 고생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월부를 사서 나만 괴롭혀요. 결국 이게 뭐야? 나를 이용해서 꿩도 먹고 알도 먹자는 수작이잖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당신은 내 엄마의 산바라지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당신들이 그 따위로 구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뭐? 양장점을 두 개 만들어서 나란히 이웃하고 살자고?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배불리자는 수작은 꿈도 꾸지 말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형국이잖아. 난 그렇게는 못해. 아니 안해. 그 따위의 더러운 속셈을 가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물이 되라고? 절대로 그러지는 않겠어. 이제 난 갈 곳이니까 그리 알아요. 순이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면서 일어서자 훈씨 처가 되들었다. 돈은 너만 버냐? 채숙이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작은 엄마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일이야? 노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다 알아서 일을 해. 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어. 이 가게의 월부값을 다 갚은 다음에 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지면 되잖아. 넌 앞으로 결혼도 할 거잖아. 남자도 왔다 갔다며. 훈시처는 순이의 정곡을 찔렀다. 아마도 재숙이가 훈시처에게 고해받친 모양이었다. 그래서 순이가 한마디 던졌다. 그 사람 하고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거기까지 작은 엄마가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암튼 나는 이런 고생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 아세요. 작은 엄마가 엄마의 상 구환을 해주기 싫다고 하니 내가 가서 할 겁니다. 순이는 가방을 싸들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지긋지긋한 날들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뼈골이 빠지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먹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죽어라 이런 결과는 이것이었다. 번 돈들은 모두 가게를 판 주인이 생기는 조국 나타나서 싹 쓸어가 버렸으니 말이다. 그런 식의 깨진독의 물붓기식 일이 순이에게는 지칠 대로 지쳐버리게 만들었다. 월부를 갚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수제비로 끼니를 떼우곤 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고 그 화를 다 참으려니 얼굴에는 여드름 꽃들이 망개하게 되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게 사랑이냐 이어서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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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